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구공단TV의 이 인사는 지목입니다! 저희가 드디어 음료 현찰을 받게 됐습니다. 낸 개뿔! 기다리시던 개그맨분과 오타는 준비해봤습니다! 섭찬받은 류수의 궁궁을 티나 티나 티나! 자 이렇게 해서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! 바로 가시죠! 그 저녁 한 번 먹어봐. 안녕하세요! 구공단TV의 이 인사는 신문규입니다! 한 마리 한 번 해주세요! 아 근데 이게 두 공단 많이 컸다! 이걸 협조라고 하는 거예요? 그렇죠 그렇죠! 술 먹고 다음날에는 토레타만 하는 게 없어요. 시원하게 한 번 마셔주세요! 이거 한 번 드시고 그 맛 표현을 여기요. 너무 좋은데요? 네네! 이거는 토레타가 아닌데요? 네! 토레타입니다! 아니에요! 토레타 맛이 나는데 짱이 나오는 버전이에요? 아 술 먹고 다음날 토레타 최고입니다! 최고는 무슨... 뭘? 안 돼? 개소 선물이에요? 토레타 광고가 들어올 리 없지! 조혜 씨 한 번 홍보 한 번 해주세요! 네! 저도 술 진탕 먹고 다음날 이거 0.5리트 다 먹거든요! 아 진짜요? 네! 음료를 한 번 드시고 네! 맛을 한 번 설명해 또 어떤 맛이다 이렇게? 네! 알겠습니다! 아 예! 자! 고맙습니다! 한번 깔려볼까? 깔려볼까? 아 예! 이 뭐야! 아 예! 우선 형 씨 한번 홍보 한번 해주세요! 약간 광고처럼 하면 되는건가요? 네! 저는 원래 약간 좋아해요! 런닝하고 나서 늘 즐겨 먹는 저의 일상과도 같은데요! 아니 일상과 딱 소리 저 만 먹기 아쉬워서 우리 돼지와 함께 돼지와 함께 마시는 우리 토했다! 하하하하 콜레타 콜레타 최고의 음료입니다 야 이 개 하하하하 소금 뭐해 소금 뭐해 오 깜짝이야 은정씨 한번 후기 한번 해주세요 섭취해주시면은 수분도 채워주고 공감도 챙기고 아주 좋은 음료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습니다 한 번 마셔주세요 그럼 제가 입을 벗어 내가 좀 시원하게 마시는 영상을 보여 드려요 아 네 뭔데 이거? 수분 음료 이거 먹어봐 하하하하 근데 수분 음료는 뭘까? 아 원래 뭐라? 야 아니 수분 하하하하 니는 왜 웃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술 먹고 난 다음에 굉장히 목마르잖아요 두꺼도 마시면 돼요 한 번 마셔주세요 네 네 두꺼도 마셔주세요 네 두꺼도 마셔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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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소금은가? 선배님 이거 마셔афёт 소금은...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해가 너무 아파 하하하하하하 ュ 했답니다 양상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pier view 나 볼 수 있는것이 알고 Olá 하하 이야 옆을 넣으시오 озд snapped 착한 소금을 요 바라 räum 으하 2 2 3 4 5 5 5 6 6 7